자연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을까 디자인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재활용을 해서 버리는 거를 좀 시작을 하고 있어요 포장지도 뜯어내고 그리고 또 안에 이무지도 안 넣고 깨끗이 닦아서 보내는 거고 귀찮지만 한 번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부터 저는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향한 작지만 올바른 움직임 그린마인드